안녕하세요 컴스러 존입니다 이상 후에 이렇게 모니터가 안나오는데요 화면이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전을 갔는데요 음 우선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항상 후기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참고용으로 키보드 반응을 보거든요 그런데 넘버락 버튼을 눌러봤는데 작동은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접촉불량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컴퓨터 덮개를 켜진 상태에서 컴퓨터 덮개를 열었는데요 조금 이상하죠 벌써 티가 나죠 분명히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케이블은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내장 그래픽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어 제일 위에 부터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저기에 꼽아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저게 맞아요 그런데 따로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꽂으면 안되구요 어 그리고 바이오스 설정에 따라서 또 이것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해요 케이블을 빼서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드렸구요 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내장에 꼽아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당연히 성능은 내장에 속하겠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 나는 게임을 하려고 뭐 지포스 뭐 상당히 높은 걸로 했는데 게임이 안 돼 그러면 한번 딜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런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어 이렇게 곧바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하도 막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이미 손상이 됐더라구요 윈도우 10으로 재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어 바이오스에 들어갔구요 대충 사양은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장치로 부팅 순서만 바꿔 줘요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파티션은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새롭게 클린 설치로 진행을 했어요 설치 단계에서 랭카드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 바로 인터넷은 사용할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어 모든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어 따로 할 일은 없었어요 평소에 인터넷 속도도 느리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1기가 짜리를 사용하시는가봐요 절대로 느릴 이유가 없죠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구요 뭐 정치적으로 잘 되시더라구요 발음이 잠깐 샀는데요 암튼 저희가 새벽 늦은 시간에 출장을 간 거였어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